암기를 하는 방법은 딱 하나인데 반복밖에 없어요 반복은 선생님들 암기를 할 때 오감을 사용할 필요가 있죠 오감에서 코는 필요 없겠네요 입도 필요 없겠네요 맛보면서 핥으면서 암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눈으로 보면서 읽으세요 그래서 사진 찍듯이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 드렸잖아요 사진 찍듯이 표를 주의 깊게 보면서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무슨 글자가 있나 이걸 계속해서 보시는 거예요 눈으로 암기하고 말하면서도 암기하고 말하는 걸 들으면서도 암기하고 수업 시간에는 제가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죠 거기서 또 암기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 생각에는 문제풀이 시간에도 문제를 물론 풀지만 이 시간에도 암기가 어느 정도 되면서 집에 돌아가시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는 암기할 수 있겠다라는 거는 목표를 잡으시고 한 10%, 20%라도 암기를 한번 해보세요 강의 시간에 내내 그러니까 옆에 연습장이 하나 있으면 좋죠 문제풀이할 때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도 계속 조금 약간 쓰시면서 암기도 하시면서 그렇게 가시면 훨씬 시간 줄이고 복습할 시간도 줄어드니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의 들으실 때 너무 강의만 들으시지 마시고요 옆에는 또 연습장에다가 계속 손으로 써가면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으로 쓰면서 이건 촉감이네요 손으로 쓰면서 눈으로 보면서 말로 하면서 그렇게 하시고 암기가 잘 안 되는 거는 이렇게 난리를 쳐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막 붙여놓으세요 어디다가 책상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어딘가 붙여놓고 꼭 외워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스터디 같은 경우도 짝 스터디 같은 걸 통해서 암기하는 거 확인하는 그런 스터디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전화로도 해도 되고 하니까요 그런 식으로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서라도 암기는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ito 어 아시던 아蕅 아 fishing 감사합니다.